동안의 비밀 무슨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늙어 보이고 젊어 보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 중에 늙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젊어 보이는 사람이 있다 지금은 이것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고 있다 젊어 보이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을 잘 보라 젊은 층에서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고 노래를 불러도 젊은 층의 노래를 부르고 성격도 사근사근하다 다시 말해 항상 젊은 사람들과 섞이기를 좋아하고 그들과 같이 대화하며 지내는 사람은 쉬 넓지도 않을 뿐더러 나이가 들어도 늙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반대로 입만 열면 조상 얘기나 시골 이야기 논에 모 심뜬 이야기를 하고 옛날에 가마솥에 밥을 누룽지로 해서 긁어 먹었느니 된장에 비벼 먹으면 최고 좋다느니 하는 사람들은 어떠하냐 이런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확 퍼져 버린다 이때 피부만 퍼지는 것이 아니라 기운이 전부 다 푹 퍼지게 된다 그래서 나이보다 늙어 보이는 것이다 그러면 정말 사람들이 하는 말에 따라서 늙어 보이고 젊어 보이는 것일까 여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말하는 것이 곧 대자연의 에너지와 직결된다는 것이다 대자연의 에너지인 천기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에 맞게 오는 것이지 내가 가만히 있는데 천기가 스스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 말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내 사고이다 내 정신 이것을 지금은 자기 마인드라고 한다지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어떤 마인드로 사느냐에 따라서 늙어지기도 하고 젊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 나이가 35, 40이 다 됐는데 애들처럼 왜 저러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들을 보면 분명히 나이보다 어려 보인다 왜? 그들이 평소에 하는 이야기들이 젊은이들처럼 단순하기 때문이다 노는 것도 생긴 것도 어려 보여 나이를 물어보면 깜짝 놀라게 된다 이렇듯 젊은이들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잘 늙지 않는다 그렇다고 무조건 어려 보이는 것이 좋다는 말은 아니다 나이가 들어도 추하게 늙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또 무조건 어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늙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어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고가 캐캐 먹지 않고 자기 고집 부리지 않고 내 앞에 오는 모든 것을 흡수하고 서로 상생하고 서로의 기운을 주고 받을 줄 아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다시 말해 상대의 기운을 내가 받을 줄 알고 내 기운을 상대에게 줄 줄 알면 내 기운이 원활하게 돌아서 늙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렇듯 사람에게는 상대가 주는 기운만큼 큰 것이 없고 또 좋은 약이 없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대화를 잘하고 웃으면서 재미있게 지내면 늙지 않고 말도 안 하고 늘 찡그리고 궁시름 그리고 욕을 하면 바로 늙어버린다 지금 강의실에서 저쪽에 앉아 있는 사람도 전에는 많은 사람들과 자주 부딪혔지 그러면서 고집도 많이 부렸지 늙은 게 그때 다 늙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하냐 밖에 나가면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하지 않느냐 그동안 10년 세월이 가버려 10년은 더 늙어 보여야 하는데 이 사람에게 와서 공부를 하고 오히려 10년을 더 젊게 되돌려 놓았으니 만약 공부를 하지 않고 과거 상태 그대로 10년 더 갔으면 지금은 아예 볼 수도 없었을 것이다 허리는 앞으로 구부러지고 어깨는 움츠러져서 uneнако essas 금정의 하이 70 69 Dem